현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정인이 사건 3번째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 재판에는 양어머니, 장 씨의 이웃 주민이 출석했는데 장 씨가 정인이를 차에 혼자 두거나 맨밤만 먹인 적이 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하정현 기자입니다. 정인이 사건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 남부지법청사 앞. 아침부터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외치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10시에 시작된 재판에는 양어머니 장 모 씨의 이웃 주민 A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A 씨는 양부모가 정인이를 자주 방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장 씨는 외출할 때 정인이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키즈카페를 가도 친딸은 데리고 나오면서 정인이는 같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가 정인이를 수 시간 동안 차에 방치한 적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만 해도 정인이 얼굴이 포동포동했는데 9월쯤부터 정인이가 힘이 없어 보였고 살도 많이 빠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장 씨한테 정인이에게 고기 반찬이나 다른 반찬도 주라고 여러 번 얘기해도 맨밤만 먹이고 상추를 조금 뜯어서 주기에 의아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장 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대검찰청 심리 분석관이 증언합니다. SBS 하정연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